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 많이 기다렸죠? 사실은 제가 더 많이 기다렸는데요. 이번 영상 제가 작년보다 찐하게, 진짜 찐하게, 얇게 말고 진짜 꽉꽉 눌러담아서 엄청 좋아했었던 틴트고요. 이 제품, 이 제형감 진짜 특이한 거 아시죠? 처음에 발랐을 때는 뭔가 촉촉하면서도 속으로 쓱하고 스며드는 느낌인데 나중에 마무리감은 뭔가 버터리한 느낌 살짝 들면서 입술 위에서 포슬포슬하게 구름 같은 제형감이 진짜 특이하거든요. 처음에 발랐을 때는 그 약간 청순한 느낌이 그대로 느껴지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느낌 그대로 쭉 간다. 이번에 2024년 SS 컬렉션을 맞이해서 신사 컬러 두 가지가 더 출시가 되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다섯 컬러를 출시했고 그 이후로 신제품이 계속 쭉쭉쭉 나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새 벌써 13가지 컬러로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자, 이쯤 되면 느낌이 대충 오시죠? 여러분 제가 이 틴트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나머지 작년부터 제가 돈 주고 구매해서 소개도 많이 하고 영상에서 영업도 많이 하면서 이 틴트 제형감이 너무 특이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도 인기가 진짜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올리브영에서도 대란이 날 정도로 아직까지도 뜨겁다. 너무나도 핫하다. 촉촉하면서도 마무리감은 보송하고 퍼스널 컬러별로 맞춰서 출시를 하다 보니까 13가지 컬러 안에서 여러분들의 퍼스널 컬러 톤 별, 명도별, 채도별로 알잘다깔센하게 고를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제가 퍼스널 컬러별로 전 색상 속에 넘어서 레이어링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각각 컬러에 따라서 다른 스타일링까지도 해봤으니까 이번에 SS 컬렉션 제품들까지도 알차게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토니모리 게리틴트 워터풀 버터 보러 가실까요? 시작합니다. 저도 여러 번 소개하고 올리브영에서도 대란이 나고 코덕들 창에서는 진짜 인생 틴트로 꼽히고 있는 토니모리 게리틴트 워터풀 버터입니다. 웜, 쿨, 평등한 7가지 컬러에서 2023년 FW에서는 4가지의 딥한 분위기 컬러가 추가되었는데요. 이 4가지 컬러가 인기가 정말 많았다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2024년 SS 시즌을 맞이해서 명도감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화사한 컬러감을 볼 수가 있고요. 딱 봐도 봄을 겨냥한 게 느껴지시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코랄 컬러에 더해가지고 쿨 컬러까지 출시가 됐다고 하니까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웜, 쿨 하나씩 평등하게 나왔다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근데 개인적으로 조금 더 제 취향을 말하자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웜이다 보니까 코랄이 진짜 죽었다 깨어나 봐도 진짜 제 취향이긴 하더라고요. 쿨 컬러도 너무 예뻐가지고 이 컬러들도 제가 오늘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통은 워터 투 벨벳의 틴트를 조심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이 틴트가 취향을 많이 타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본다면 처음에는 촉촉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벨벳에 건조되는 과정에서 입술 주름 사이사이 끼이는 경우도 진짜 많고 오히려 각질이 부각되는 경우도 많고요. 저는 심지어 그런 적도 있었어요. 입술에 주름주름 사이에 끼이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봤을 때 진짜 얼룩덜룩하고 뭔가 내 입술이 깨끗하고 포슬포슬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지저분하게 끼어가지고 뭔가 선택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토니모리 게리 틴트 워터풀 버터는 촉촉하게 발리는 발림성이 돋보이는 제형으로 주름 사이사이 스며드는 버터리한 질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컬러가 입술 위에 얹어지는 게 아니라 스며들듯이 발려지다 보니까 묻어남도 걱정 없이 편안하게 바를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벨벳 틴트랑 비슷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우리 몰랑이분들도 있겠죠? 신기하게도 저는 쓰면서 베이스가 진짜 촉촉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워터리한 틴트에서 사용하는 베이스를 토니모리에서는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마무리감은 약간 벨벳이잖아요. 이건 어떤 거냐면 시어버터가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마무리감은 진짜 포슬포슬 입술 위에 건조하거나 끼이거나 각질부가 없이 입술 그대로 스며들면서 예쁘게 볼륨감도 차오르게 하면서 입술의 외곽 부분까지도 깔끔하게 정리해 줄 수 있으니까 확실히 건조함은 잡았고 버터리한 그 질감이 예쁘게 잘 느껴진다. 시간이 지나도 이게 끼이거나 뭔가 날아가는 현상이 굉장히 적어가지고 쓰면 쓸수록 진짜 매력적인 제품이고요.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올릴 때마다 컬러도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도 레이어링하는 재미도 있거든요. 이 재미까지도 우리 몰랑이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착색하면 진짜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제가 지금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영상을 찍었던 말이죠. 근데 아까 아까 진짜 점심복기 그 전에 발랐었던 애프터 코랄 컬러가 아직까지 나와있어. 진짜 지속력만 봤을 때는 이 지속력은 끝장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살짝 눌린 플랫 어플리케이터가 편안하게 밀착되어서 따로 도구 필요 없이 틴트 하나로 예쁘게 표현된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제형이 스며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바를 때는 음빠 음빠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가지고 외곽 부분만 손으로 쓱쓱쓱쓱 정리해주세요. 사실 어플리케이터 자체가 양 조절하기 굉장히 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입술 외곽에 쓱쓱쓱 바르기에도 편안하다 보니까 도구가 필요 없다라는 점도 진짜 칭찬할 점이고요. 자, 2024년 SS 컬렉션 궁금하셨던 분들 들어오셨죠? 잘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진짜 자신 있어서 진짜 진짜 꼼꼼하게 설명해드릴게요. 12호의 애프터 코랄, 13호의 쿨로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고요. 12호의 애프터 코랄은 저도 출시되자마자 구매해서 쓰고 있었어요. 인생 컬러 제대로 만난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누구한테 추천하냐고 물어본다면 그냥 봄웜다. 저랑 비슷한 퍼스널 컬러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너무너무 추천을 하고 싶어요. 저는 바를 때마다 예뻐가지고 그냥 죽었다 깨어나다 다니게 해서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마음에 들거든요. 코랄이라고 하면 대부분 오렌지가 생각나잖아요. 이 컬러는 오렌지와 핑크가 적절하게 섞여 있어서 복숭아 그 자체를 느낄 수가 있어요. 따스한 햇살 같은 컬러감으로 복숭아 컬러 좋아하신다면 진심 다해서 추천드리고 싶고요. 저도 매일매일 사용할 정도로 좋아하는 컬러입니다. 13호의 쿨로지는 여쿨 소프트와 비비드의 중간 정도로 스트롱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하지만 맑고 투명함을 잃지 않았다. 텁텁하지 않다. 답답하지 않다. 사분한 분위기의 쿨한 로즈 컬러로 여쿨 분들에게는 통통 튀는 매력을 더 얹고 싶다면 추천드리고 싶어요. SS 컬렉션 컬러도 하나씩 보여드렸는데 기존 컬러가 궁금한 몰랑이 분들도 있을 거고 기존 컬러랑 비교해달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기존 컬러도 제가 자세하게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1호의 베리슈는 여름 쿨톤 라이트 컬러로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부드러운 쉐크림과 맑고 투명한 딸기가 생각나는 컬러로 라이트 핑크 컬러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라데이션으로 활용했을 때는 투명하면서도 청순한 느낌이 들어서 추천드리고 싶고요. 여쿨 분들이나 혹은 브라이트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2호의 너티 크림은 봄 웜톤 라이트의 추천 컬러로 라이트에 잘 맞게끔 명도가 올라온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베이스 자체는 약간 베이지 코랄 컬러가 느껴지는 컬러예요. 베이지 코랄에 약간의 크리미한 컬러가 살짝 더 올라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경쾌한 느낌이 들어서 단독으로 사용해도 예쁜 컬러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3호의 리치 플럼 컬러는 쿨 미디움 혹은 비비드의 퍼스널 컬러를 가지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고요. 여쿨과 겨쿨의 경계선에 있는 오묘한 컬러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비교해본다면 겨쿨 쪽에 조금 더 가깝기는 하고요. 그날의 코디, 그날의 메이크업에 따라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고요. 너무 답답하지 않은 컬러감으로 약간 맑고 투명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4호의 로즈 타르트는 웜 미디움 비비드의 퍼스널 컬러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딱 한 줄로 정의하자면 곱게 말린 로즈, 장미 그 자체라고 설명을 하고 싶고요. 생장미를 곱게 갈아서 입술에 포슬포슬 한 방울씩 얹은 듯한 느낌의 컬러감을 확인할 수 있어요. 로즈 타르트는 진짜 매력적인 게 얹을 때마다 레이어링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컬러감이 느껴지다 보니까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5호의 모브 브루 컬러는 여쿨 미디움 딥 퍼스널 컬러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세히 봤을 때 리치 플럼 컬러랑 비슷한 듯 한 끗 다른 컬러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3호는 핑키쉬한 쿨한 느낌을 갖고 있다며 5호는 우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모브 컬러로 누디함까지도 살짝 느껴지거든요. 바를수록 컬러를 올릴수록 오묘한 색감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점 알려드릴게요. 6호의 피치 룰은 봄 웜 소프트에서 브라이트 컬러까지 추천드리고 싶어요. 색감이 피치와 핑크의 약간 경계선이 느껴지는 컬러인데요. 자세히 보면 차분한 피치 컬러인데 입술 컬러에 따라서 소프트한 느낌까지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치 룰 컬러는 입술에 따라서 핑크 톤이 더 느껴지거나 조금 더 모브톤이 느껴지거나 조금씩 다르게 발색감이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톤온톤 룩을 입는다면 같이 사용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봉치로의 정석 레드 컬러를 설명하면 애플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웜톤이라면 안 어울릴 수 없는 정석 컬러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원래 레드를 크게 좋아하지 않았고요. 크게 애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컬러감은 스며드는 제형감 때문인지 입술 색과 어우러져서 투명한 느낌으로 예뻐서 계속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기존에 출시됐었던 7가지 컬러 외에 제가 FW 컬러도 가지고 왔으니까 FW도 한번 지켜볼까요? FW 컬러는 인기가 진짜 많았고 요즘에도 정말 핫하다고 하니까 몰랑이 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FW 컬러는 작년에 출시돼서 진짜 핫했던 4가지 컬러인데요. 085의 로즈보카는 가을 웜 미디움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MLBB인데 장밋빛 컬러로 로즈 브라운 컬러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컬러 진짜 특이한 게 여러 번 덧발라도 입술에 그대로 투명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 MLBB 그 자체를 느낄 수 있는 컬러감이고요. 오버립 연출할 때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은은하면서도 청순한 느낌까지 연출할 수 있어서 가을 웜에게 찰떡 컬러로 알려드릴게요. 9호의 진저 라떼는 가을 웜 비비드 컬러입니다. 부드러운 카라멜이 생각나는 컬러인데요. 카라멜 마키아토 같은 색감이 느껴져요. 빈티지한 오렌지 컬러로 웜톤이라면 진짜 추천드립니다. 아무 다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고요. 이 컬러만 바르면 괜히 분위기가 한 가득한 느낌이라서 커피도 카라멜 라떼만 마실 것 같은 느낌? 웨이브 한 가득 되어있는 히피폼 스타일링이랑 너무 잘 어울리다 보니까 제가 애정하는 은은하게 좋아하는 컬러 중에 하나고요. 베이스 컬러로 사용해도 예쁘다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10호의 핫시나몬 가을 웜 딥에게 추천드릴게요. 브릭 레드 컬러로 가을 웜톤 분들 중에서도 조금 브릭한 느낌 컬러감으로 꾹 누른 걸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리고 싶어요. 11호의 윈터 뱅쇼 겨울 쿨톤 딥 컬러로 흔하게 볼 수 없는 컬러감이거든요. 겨울 중에서는 딥한 플럼 컬러 찾는다면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035의 리치 플럼 컬러랑 비슷하지만 리치 플럼은 뭔가 투명하면서도 맑은 느낌이라면 윈터 뱅쇼는 더 진한 와인 플럼 색감이 느껴지거든요. 청담동에서 왠지 뱅쇼를 마실 것 같은 느낌으로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색감으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또 잘 쓰는 꿀 조합들이 있어서 꿀 조합도 알려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너티 크림이랑 애프터 코랄 같이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베이지 코랄 컬러인 너티 크림을 먼저 얇게 베이스로 사용을 해주고 신상 애프터 코랄 컬러를 같이 얹어주면요. 애프터 코랄이 오묘한 살구 복숭아 컬러인데 너티 컬러가 딱 베이스를 잡아주다 보니까 그라데이션으로 조금은 차분하게 눌린 듯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줄 때 훨씬 더 좋고요. 이게 너티 크림이랑 만나니까 애프터 코랄이 조금 더 돋보이더라고요. 오묘한 색감으로 연출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베리슈랑 쿨 로지 컬러 이 두 가지의 꿀 조합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쿨톤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고요. 베리슈랑 쿨 로지 딱 봐도 쿨톤 분들을 위한 조합을 알려드릴게요. 투명한 라이트 핑크에 비비드한 로지 컬러가 더해져서 러블리하면서도 투명하고 맑은 딸기 베리 컬러를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영상 진짜 깔끔하게 컬러 위주로 보여드렸으니까 우리 몰랑이 분들 제품 선택할 때 고민 없이 선택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소개한 토니버리 게리 틴트 워터풀 버터는요. 이번에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을 한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랑 혹은 제가 댓글 안에다가 적어줄 테니까 관심 있는 몰랑이 분들 이번 기회에 겟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봄에 예쁘게 틴트 바르시고 예쁘게 매출을 하시길 바랄게요. 올 봄에 게리 틴트 워터풀 버터랑 예쁘게 인생사진도 찍고 예쁘게 메이크업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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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